자 금일, 금일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의 방송은요 데스티니 데스티니 베타입니다 베타 데스티니 베타입니다 자 어제부터 어제부터 데스티니가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베타 테스트를 자 그래가지고 유럽, 북미, 일본, 아시아권, 우리나라는 빼고 베타 테스트를 합니다 아 분명히 우리나라 안하는데 당연히 이것저것 해서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오늘 출발해 봅시다 자 저는 벌써 해봤어요 자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8짜리 워럭 있죠 워럭 자 이거 말고 처음부터 캐릭터를 만들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워럭은 해봤으니까 워럭은 이거 만든거고 자 뭐 이상한게 있는데 자 헌터도 있고 자 타이탄도 있습니다 전 타이탄으로 해볼께요 타이탄으로 자 타이탄으로 어우 깜짝이야 자 타이탄으로 가볼게요 야 아니 싸움 잘하게 생겼는데 뭐지? 아 종족이구나 야 얘는 로봇인데 사람 외계인 로봇 뭐 뭐야 야 로봇이야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자 외계인 여자 외계인 해보겠습니다 여자 외계인 얼굴형을 한번 보죠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좀 무서운데 색깔이 판타스틱하구만 야 이씨 헤어가 이게 뭐냐 몽상가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한번 보자 아 얘 머리가 다 왜이래 야간폭기 형님 안녕하세요 머리가 다 왜이래 어 이게 제일 낫다 그쵸? 아닌가? 이게 최고다는데 자 이게 제일 낫네 머리 중에서 하하하 얘네 외계인이니까 어 어 외계인이니까 약간 화사하게 얼굴은 안 화사한데 그냥 화사하게 오 느낌 좋다 아니야 보라색이 좋겠어 자 마킹을 해봅시다 유딘징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눈가을에다가 검은색 마스카라 하하하 다른거는 전부다 이래 없는거고 자 이상한거 맞고있네요 워페인트 같은거 그쵸? 자 기분 나쁘니까 마스카라 합시다 얼굴 딴거로 바꿀까? 강인하게 생겼구만 이거는 약간 흥누나 닮았어요 자 보이는 라디오를 왜 합니까? 전 게임방송인데 게임을 하지 왜 보이는 라디오 같은걸 하죠? 그거 왜 해? 그거는 그런 분들이나 하라 그러고요 자 아무튼 타이탄으로 하고싶은 분들 하라그래 보이는 라인도 뭐 하랍니까? 게임방송에서 오우야 이거 좀 날카로워 보이는데? 이거 좋겠다 좋아 좋아 이걸로 가자 자 액티비전 번지 번지가 그냥 헤일로랑 비슷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든게 헤일로이기 때문에 오우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어딘데? 이거 아 라이스가 화성이죠? 저건 뭐야? 이건 환몬인가? 중공우가? 오오 아아 내가 고자라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화성에서 뭐야 지구에서 지금 화성에다가 탐사섬 보낸건가? 지구에서 탐사선을 보낸거 같애 잘 모르겠어요 자 데스티니 어쩌라고 아 어 눈두리야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 없죠? 없음 말고 모르죠 그건 자 여태까지 번지게임이 한글화돼서 나왔던 이유는 전부 다 마소한테 붙어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액티비전 밑에 있기 때문에 에잇? 한글화는 거의 안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어 소니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니랑 지금 컨택이 있으니까 어 엄마가 오 지구랑 태양이랑 태양이랑, 태양이 무슨 태양이 왜이래? 뭐가 시작이래 어쩌구 여기서 영어 잘 하시는거 없죠? 없으면 그냥 그냥 합시다 아무튼 한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거 같으니까 스토리는 스토리는 버립시다 갖다 버려 폰으로 보느냐고 자막이 안보인다 그렇군요 DR님 드림 드리 777 드리 777님 안녕하세요 뭐라고 저거 해야되나 꿀꿀장님 안녕하세요 오 좋아 여기가 어딘데 달이야? 화성인가? 화성에 자동차가 있어? 아니겠지 지구겠죠 자동차에 있는거 보니까 고독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건 분명히 봤는데 왜 모르겠지 자 이번엔 타이탄 타이탄입니다 타이탄 MMO FPS 구라대왕님 안녕하세요 MMO FPS라고 예전에 어 허...헉슬리라는 게임 있었죠 헉슬리 우리나라에서 만든 헉슬리라는 게임 있었어 괴물 괴물 하하하하 저 큐브는 내꺼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것 같은 데스티니 베타는 그냥 유럽계정으로 프리오더만 하시면 됩니다 유럽계정은 프리오더를 하면요 돈이 안나가거든요 왜냐면은 구매 당일 날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에요 이것도 반 오픈 혁슬린은 방 잡고 하는 거지만 그거랑 거의 비슷하진 않고 비슷하진 않고 BJNinja검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우리집계도 게임한다고 연락이 짓고 있군요 구쟁이를 꾸며버려야겠어요 아무튼 큐브가 야 조용해 인마 왜 이렇게 지져 안녕하세요 개가 좀 죽으려고 한 장을 했군요 우리집 개가 짓는 거니까 이해해주시고요 자 아무튼 벽이 어쩌고 저쩌고 간다 아하 나는 근데 저기로 가라면 뒤로 한번 가보고 싶은 거지 오오 여기 떨어지면 죽을 거 같아 그치? 하하하하하하 에이 못 가네 이 젠장 못 가네 자 괜히 뒤로 와보고 싶은 홀리였는데 가지 못하는 거 같아요 어 어 어 뭔 소리야 어 꿀렁꿀렁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꿀렁꿀렁꿀렁 꿀렁 워후 꿀렁꿀렁하고 앉아있네 자 이것저것 다 가보는 거지 에이 전부 다 못 가네 그쵸 알았어 아 참 나 알았다고 아 큐브 씻기가 참 말 많네 주딘이를 꼬배버릴까보다 그쵸 자 일단은 들어갑시다 어 들어가려는데 어쩔 수 없지 그치? 여기로 가는 건가? 아 저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야잇 올라가자 하하하하 자 일단 갑시다 PC? 여러분 베타 지금 하는 거는 풀 수 있을 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가보죠 자 웹폰을 찾으래요 자 웹폰을 찾으래요 올드러시아 아아 예전에 러시아였나봐 여기 지구에요? 러시아 아 나 이거 다 봤는데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저 큐브가 원흉인가 봐 맞아야겠네 맞아 맞아 오 뭐가 보여야지 어 오 오 샛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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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아 이쪽으로 가는거였지? 하하하하 총이 있어야 되는데 총 어 총? 총 어디서 났냐? 야 큐브가 총 줬어 일로와 자 지금 타이탄 클래스로 타이탄으로 타이탄으로 어쭈 울래 빠샤 자 총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오 깜짝이야 인마 내 주먹만 좀 올려 ㅎㅎㅎㅎㅎ 아무튼 내 주먹만 쓸고 ㅎㅎㅎㅎ 아, 헤일로에서 주먹질하던 생각이 났다 ㅎㅎㅎㅎ 헤일로에서 주먹질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기분 좋군요 아쭈 오, 얘가 큐브야? 큐브멘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춤을 출 수가 있죠 후후우! 하하! 근데 헬멧 쓰고 있어 요호우! 하하! 댄스 머신 좋아 하하하 아, 주먹이 세요! 오, 여기서 아이템을 어디 있었나봐 자, 스페셜 에프닌 아, 스페셜 에프닌이 있어 샷건이야 샷건 동그라미 남은건 샷건이야 야, 안녕히 가세요 오, 깜짝이야 오오, 야, 이거 미션 임파서블 으허허허허 자, 가자 또 나왔어 헛난다, 이 오, 터졌어 야, 지들이 해놓은거 지들이 당해가지고 지금 터지고 있는거야, 그쵸? 하하우! 오 오 아이, 주먹진 으의의의 으의의의 어, 깜짝이야 들어ищa 들어와 들어왁 readily 오오오오 야, 안 죽네? 야, 뭐야 샐 필요가 없잖아 주먹진! 뭐야, 이게? 야, 주먹이 너무 쎄 하하 자, 저는 타이탄이에요 타이탄은 왠지 단단해보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단단할 것인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오오오 오오오가 아니라 괜히 위기인척하는 볼입니다 주먹으로 때리면 다 죽어요 이런 거점 나부랭이 같은 자, 레이다를 보면 적의 위치를 알 수가 있죠 뭐가 아니라 그냥 위치만 알 수 있어요 야, 이게 캣펀치라는 거지 펀치 대화불가님 안녕하세요 자, 이거 꽤 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픽은 좋아, 그렇지? 대화불가님 안녕하세요 카우스드림님 안녕하세요 드림님 안녕하세요 와우 자, 지금 방송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대충 가만히 있으면 그래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되게 좋은데? 이 맛에 하는 거지 자, 아무튼 가보죠 자, 아무튼 가보죠 오우 어? 오우 뭐야? 머프하는 건가? 내가 처음에 할 때 이거 못 봤어 조명탄이 조명탄이 하는데 저기 이상한 게 왔더니 갑자기 저기 이상한 건물이 부서지네 왜 부셔? 왜 부셔, 미친 것들아 오우 자, 쟤가 지금 드랍쉽을 떨고 가는 거죠? 자, 파이트 트루스 더 빨른 빨른을 잡고 통과라는 뜻인가? 자, 아무튼 하하하하 이러면 나무랭이들 자, 형한테 까버리면 죽어 광펀치 이게 핵펀치라는 거예요 파이팅! 우후! 어우, 깜짝이야 아, 나 지금 샷건도 있었잖아 그쵸? 우후! 야, 주먹질 그래도 두 방이 죽네 두 방 총을 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어, 뒷걸음 짓는 거 봐 무서워? 무서워! 오케이 야, 가난하구만 어우, 깜짝이야 야, 강펀치! 강펀치! 좋아, 이 녀석도 쏴 주기게 그렇게 뭐, 나이도가 세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당연하겠지 오, 레벨어 비처니님 안녕하세요 자,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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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트라이커 에트 클로즈 컬터러스 퍼스트 이즈 괴로우 덴 애니 건이 뭔 소리야 총에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건가? 자, 아무튼 아, 이것도 저거구나 폭탄 같은 거 아, 그레네이드 주는 거야? 이런 씨 젠장 흥랑님 안녕하세요 어? 왜 그레네이드 따위를 주다니 어? 힐깍 펀쳐깍 마법을 주어야지 이 씨 자식이 너 때문에 자꾸만 열불이 날 것 같아 째샤! 광펀치 백펀치 후우우 리멤버 V냐옹님 안녕하세요 오우 네 폭탄 한번 던져보죠 빠샤! 이야, 폭탄이 좋은데 당연히 좋겠지 폭탄이 안 좋으면 이상하잖아,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쿨타임이 있네요 콜타임 자, 쿨타임이 나오면 생성이 되는 그레네이드 인가봐 그 참 웃기군 자, 우리는 샷돈으로 앗샤! 강펀치! 이리와, 얘네 왜 이렇게 뒤로 물러? 재수없게, 그쵸? 재수 털려요, 죽을래? 핵펀치 맞고 있어? 야, 이런 녀석들은 핵펀치를 때려줘야 슬비꺼풀 안녕하세여 응? 방금 전에 뭐라고 나왔죠? 아, 스페셜 암으로 바꾸라고? 야, 큐브짱 야, 큐브 뭐야? 대박인데 비행수는 움직였어 아, 목소리 귀엽다구요? 외계인? 야, 외계인 같애, 그치? 사람은 아니잖아, 휴먼 아니었어 오, 어디가? 어, 큐브짱이... 하수서들 하수서들 어, 어디였어? 저런거 탄거야? 순간이동하네? 어, 어디였어? 저런거 탄거야? 순간이동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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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님 안녕하세요 아, 깬거야? 아, 깼네? 자, 깼습니다 오, 이것저것 나와있는데 끝인가 봐? 야, 이건 왓치독스 끝나고 약속한 게임이 뭐죠? 나는 다음 게임을 말한 적이 없는데 왓치독스 끝나고 다음 게임을 말한 적은 없어요 다음 게임을 하겠다라고 한 적은 없고 나중에 할거라고 얘기했을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쩔수 없어요 중간에 다른 게임이 나와버리면 그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청하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바로바로 해드리는거 아니라고? 지금 요청글이 많이 없어도 몇개정도 있는데 몇개정도 있는데 그걸 다 못해드리잖아 18살 유부나누 안녕하세요 콜스토게임 유전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는 뭐 내릴 필요가 없네 그냥 순간이동하잖아 그쵸? 순간이동을 해 천재풀스왕님 안녕하세요 우와, 무섭게 생겼어 진짜 여기 입장 너무 무서워 마을인가봐? 아니 바로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할말이 없는게 아니라 마치독스 끝난 후에 바로 해줄거라는 그런 말을 안했을거란 말이야 왜냐면은 저는 다음 게임을 이렇게 만약에 예정이 없으면 이렇게 꼭 집어서 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요청한 거 있죠 요청한 게임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왓치독스 끝난 거 아닙니다 왓치독스는 멀티플레이라는 거였죠 언제든지 끝낼 수가 있다는 소리였어요 나 왓치독스를 되게 오래 하려고 했거든 근데 데스티니 데스티니가 나오는 바람에 데스티니 베타에요 이건 나온게 아니라 게임이 나온게 아니야 베타야 베타 플레이 웰컴 타이탄 커맨더한테 가래 그럼 너에게 헬프를 준대 자 얘가 RPG가 닮은게 아니라 MMO, FPS인데 RPG 성향이라니까 와 무섭다 봐봐 오 역시 외계인 봐 외계인 보소 스월 외주님 안녕하세요 명대님 안녕하세요 와우 아 외계인은 이렇게 생겨줘야죠 뭐가요? 근데 툴빈님이 뭔 게임을 요청하셨지? 내가 그래서 게시판에 남겨달라 그러는 거야 나중에 참을 줄 알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생겨야지 탁자를 안녕 타이탄씨 타이탄 아저씨도 이렇게 생겼어 나랑 똑같이 생겼죠? 타이탄 아저씨가 더 잘생긴 것 같아 디젤사랑료 안녕하세요 타이탄 필드 이슈 어? 이슈? 자, 여기서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타이탄 갈리온이래 자, 새로운 아머를 차겠습니다 자고 이거는 그냥 팔아버리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은 돈이 된다고 미션하는거? 자, 그리고 권스미스한테 가래요 권스미스한테 가면은 어 돈을, 아 돈을 주는게 아니라 무기를 준대요 무기 아, 쓰리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하하하 그거는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라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이 되는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는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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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즈? 퓨즈? 퓨즈죠 퓨즈 라이브 파이어 인 쇼 샤프 버스트 디라라라라 뭔 소리야 아우 쉣 아-르님 안녕하세요 영어 잘하시는 분 아니, 센츠로 3는 할거에요 하기는 할겁니다 왜냐면 2 다음에 3 하려고 했는데 아치독스 나왔잖아요 그쵸? 자 이거는 세미 오토매틱 라이플이래요 아 그러면 이거는 막스맨 디자인이면은 한 발 단발 라이플이래요 단발 라이플 자 핸드캐논 어우 핸드캐논이래 이거는 대박 쎄 것 같아 그렇지만 난 따발총이 줘야죠 따발총 따발총 삽시다 좋아 아 이게 다 사람이에요 여기 유타카196 이거 일본인 같애 그치? 뭐야 이게 김, 김 뭐야 이게? 킴킹까? 뭔소리지? 자 한국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일본사람도 있고 한국사람도 있고 난리 브루스군요 아 메뚜기 같다고? 유지대석 같을까? 자 새로운 에픈을 장착하려고 해요 여기서 누르면 바로 장착이 되죠 이거는 갖다 버립시다 갖다 버리라고 있는 거니까 YM깨깨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저기로 가라는데? 자 일단 가겠습니다 Report to the ship 뭐야 저게? 어떻게 읽어야 돼? 영어 잘하시는 분 없어요 진짜로? 저거 어떻게 읽어야 돼? 나쁜사람들 한명도 얘기해주지않고 있어 자 아무튼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피피클레인님 안녕하세요 검빨들의 조교님 안녕하세요 리페어스 컴폴리트 테이크 디즈 포 유어라라라라라라 뭔 소리야 뭘 준건가? 우주선 준건가? 우주선 준거 같애 자 아무튼 다시 가보죠 우주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 다음 목표 지점을 봅시다 응? 너 뭐해? 야 뭐해? 야 여기서 뭐해 쟤? 왜 저래 쟤? 자 다음은 Go to orbit When you are finished tower Press 자 터치패드 누른 다음에 세모를 누르면 Orbit인가 멋있게 갈 수 있대요 어...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갑시다 여기서 뭐하는거지? 적중식 기절님 안녕하세요 오... 하하하 야... 야 이거 뭐야? 여기 지구 아냐? 지구... 지구가 아닌가 보지? 뭐야 이거 이 행성 뭐지? 아... ppcrank님 영어 잘 하세요? 오예 영어 잘 하시는 분 나왔다 꽃을 들고서님 안녕하세요 우주인지 모르겠는데? 저건 뭐야? 저거 다리인가? 그럼 이건 뭐야? 바로 앞에? 행성인데 이것도? 뭐 이래? 자 아무튼 이상한 곳이에요 자 아무튼 올빛으로 갑시다 올빛 순간이동 원기욕이라고요? 저걸 프리다한테 떨어뜨리면 되나? 아 프리다가 아니라 마인부한테? 원기욕 쓴 애가 누구누구 있었더라? 아... 기억이 안나네 아무튼 자 다른 행성으로 가봅시다 자 지구 타워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처음부터 할 수 없는데 이건 pvp pvp 자 처음부터 가봅시다 레벨 2스톤이래요 리턴 투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똥꼬에 총알이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고자는 아니지 치질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적을 제거하고 우주선 수리를 위한 부품을 모으라고? 뭐야 잘하네 영화 잘하면서 굴아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엉덩이 맞습니다 저한테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라하라고? 그거라도 되는 게 어디야 나쁜 사람 꾸라쟁이 미안합니다 꾸라쟁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오브젝트까지 가야 돼 영어 몰라도 영어 몰라도 대충 잠적하죠 자 오브젝트를 알 수 있대요 이렇게 열면은 어우 뭐야 옆에 저기 있는 것 같은데 그치? 하하하하 나의 강펀치를 맞고 싶어가지고 지질 싸는구만 어딨냐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뭐지? 뭐야 왜 빨간색으로 빙빙빙 나오지? 야 저기 아 여기 있네 하하하 안녕 안녕 내 강펀치를 받아보려 오 여기 다른 유저가 있군요 클레이어가 으아 강펀치 파워 파워 야 이게 무슨 마이크 다이슨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오 야야 짜샤 하하 오 안녕 춤추자 춤춰 춤춰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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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야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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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나쁜 놈들 지네끼리 놀고 댄스 좀 하자고 야 어우 섹시하네 야 타이타닌 최고다 야 외계인이고 뭐고 타이타닌 최고야 섹시한데 아무튼 에이 나쁜 놈들 같이 하고 싶었는데 지네들끼리 가는거 보소 자 아무튼 목표 위치를 보도록 하죠 목표가 여기 아닌데 목표가 잘못 왔는데 우리 목표가 여기래요 어쩌라고 아 저기였구나 자 목표가 거기에요 보더랜드랑은 느낌이 달라요 헤일로 느낌이네요 헤일로 그리고 보더랜드보다는 저게 많 저 장비할 수 있는게 많은거 같아 자 일단은 고스트를 여기다가 놓고요 보더랜드가 장비할 수 있는게 그렇게 많지않았죠 아닌가? 기억이 안나 최근에 했는데 자 아무튼 지금 우리 큐브가 큐브장 큐브장 목소리 좋아요 여태까지 말한거 좀 더 큐브장이야 저스틴 비버님 안녕하세요 뭐에요 거잖아 총이랑 자 아무튼 체크아웃 그래 체크아웃 해봐 자 아무튼 아 뭐야 방금전에 왔는데 또 가라는거야 안녕 거기서 나랑 춤추자 춤추자 나랑 춤추자 아 왜 안추어 나쁜놈아 오우야 저기 외계인이 있어 나도 같이 싸우고싶어 나의 펀치를 보여지마 펀치 쌍갓냉이 원펀치스레갓냉이 오우야 야 노래 노래 빠이샤 후후후후우 자 이거는 장비가 자 보시면은 장비가 뭐 있냐면은 주무기, 보조무기 그 다음에 무거운 무기 그러니까 주무기, 스페셜 무기, 무거운 무기 머리, 팔, 가슴, 다리 이게 뭐야 이게 모르겠어요 마지막 건 뭔지 모르겠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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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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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하세요 해석 빨리 아 마스크군, 마크? 타이탄 마크? 그냥 마크인가봐요 노출이 어딨어 아니 외계에서 무슨 노출을 따집니까 이게 판타지도 아니고 SS잖아 뻘거벗고 있으면은 안 좋잖아 그쵸? 물론 나는 좋습니다 흐히히히 흐흐핳핳하핳핳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난 좋은데 생각해보세요 킴 터둘이 얼마나 다수겠습니다 그 소리야 나도 모르겠다 자아! 자아! 아니 SF랑 그냥 Vanity이랑은 다르게 봐야지 그치? 프레임이 30이 답답하면 아직 게임을 했을 수가 없죠 아무튼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중세 판타지랑 스페이스 판타지랑 똑같진 않잖아 아무튼 뭐라고 중얼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큐브가 큐브맨이 여태까지 게임 못했지 그러면 거의 30이였는데 물론 PC로 하시는 분들은 더우 아닌지도 모르는데 게임하는데 30프레임이어도 상관없어요 게임하는데 30프레임이면 좋지 더 높으면 훨씬 좋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약간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갈까? 자 이 세션에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아까 봤잖아요 이게 세션마다 그니까 여느 온라인처럼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게 아니라 세션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요 랜덤으로 들어와 있는거지 그 정해진 사람들 안에서 같이 하는거죠 온라인이죠 방금 전에 나랑 같이 생취하던 애들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야 한국사람 있잖아 봐봐 이현우님 이현우님 안녕하세요 그렇지만 제 말을 못듣겠죠 전 마이크를 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하는거에요 같이 합시다 이사람아 아 NPC인줄 알아? 이게 다 사람이야 이게 안녕 거지야 나도 가자 자 아무튼 그건 중요한건 아니죠 자 스타트 누르면은 자 보시면은 로스터가 있어요 지금 제 세션에 저랑 같은 세션에 있는 사람 지금 세 명이란 소리에요 저 포함해서 레벨도 나오고 해당 무슨 게이인지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거죠 같이 할까? 상관없는데 어차피 온라인이기 때문에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스전에서 같이 하고 싶으면은 꼭 초대를 해야 돼 초대를 초대를 해서 같이 뛰어야 됩니다 자 보스전 들어가면 쟤네들은 다 그 세션이 달라져요 세션이 바뀌어요 자 이제 이제 없어질거야? 사라지래요? 얍! 보이죠? 이제 없어졌지? 보셨죠? 자 파티를 하고 있으면 같이 들어올 수 있는데 자 리스폰 불가입니다 한 번 죽으면 다시 해야 돼요 오케이 후하하하하하 님 안녕하세요 만화상자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 진던 여섯들을 전부다 폭탄 넣으면 던져주고 폭탄 던지는게 헤일로랑 똑같애 역시 번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헤일로랑 그리고 명중률 같은 스태치도 없기 때문에 릭시스 데뷔 릭시스 라쿤이래 자 릭시스장을 잡읍시다 릭시스장을 잡읍시다 어허 번지 번지가 나와가지고 액티비전으로 들어갔는데 액티비전에서 나온거야 릭시스 그래가지고 헤일로랑 완전히 거의 비슷해 보이죠 완전히 비슷한건 아니고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 더 재밌는거 같애 헤일로가 코어 진짜 재밌거든? 일단 황글로 나오나요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되죠 아마 이게 액티비전이면 불가능할거에요 내 생각을 말하는거야 액티비전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액티비전이 황글로 를 하지 않았죠 황글로 황글로 아직 안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온게임도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안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건 액티비전 안될수도 있는데 근데 데스틴이는 소니랑 약간의 컨택이 많은거잖아 소니가 해줄 수 있어요 추측이야 추측 그냥 한번 생각만 해 제 생각을 말해드린건데 야 총알이 없어 어이 빠샤 총알이 없다 야 총알이 없다 망했다 어머어머 야 노란색 왜이렇게 무섭냐 일로와 하하 어딨네 자 분명 이쪽에 쫄다고 한 말이 있었는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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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를 죽여서 에너지를 아 에너지가 아니라 소니 bile 너를 죽여서 내가 총알을 먹겠어 어 어어 custard 좋아 그렇게 또 어어 얘 왜 춤추니? 야 어디서 춤추는 안 돼 너가 못쓰라고 춤추는걸 내가 봐줄줄 알았냐? Greg 폭탄을 잘σι shelved 오, 오우, ㅅ 좋아. Stadium 이거 춤추니? 야, 어디서 춤추어야 안 돼 네가 보울하고 춤추는 걸thurНА를 MIT 어 복탄을 그런걸 썼 ? 오케이 훠! 훠 century 셀맷 네이버 자. 얘가 무슨醜인지 아무튼 뭔가 얻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미를 헬로 해보신 분 있나요? 헬로를 해봤다 그러면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헬로랑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 뭐라고 해야되나 약간 콜옵도 섞인 것 같고 약간 혼합된 느낌이야 운을 쌍칼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하나 줬네 야 이거 똥같은 갑옷 죽은 것 같은데 자 23 디펜스에 갑옷을 줬는데 개똥이네요 개똥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구시죠? 자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는척하지 마세요 아 장난 장난하나 뭐야 운은 또 누구야 맨날 바뀌어 뭐 왜이렇게 남자가 변동이 심하냐 어우 뭐 이상 가면남이 변태야 변태 아니야 저거 가면 쓰고 나타났어 헷갈리는게 아니라 안 들어오니까 자 가면 변태남이 지금 타이탄 여성을 꽂히고 있네요 타이탄 여성은 꽤 섹시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토리 모르면 다 해볼게 야 여자 얼굴 이정도면 예쁜거 아닌가? 광팔이 붙어오면 원래 예뻐 보이는 겁니다 하하하하 안그랬습니까? 오우 이 제품이 예쁜거지 여러분 너무 눈이 높은거 같아 아 엉덩이 때려줄까보다 엉엉 엉엉 안개썽 저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변태 가면남이야 저 얼굴 벗겨보고싶은데 근데 로봇일수도 있어 여기 종족이 3개인거 같으니까 오 어둠은 오고 있대요 뭔소리야? 우리는 살아암을수 없다고? 뭔소리야? 이게 뭔소리야 내가 뭘하면 되지? 아 촉수괴물 나온다고요? 감염 벗기면 촉수가 나온다고? 오우 무섭다잉 자 아무튼 감열변태남이 뭐라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저 로봇일수도 있어 이거 봐 큐브 목소리가 더 아 수세기전에 전쟁이 있었고 당신이 막은데도 이번엔 또다들어오고 있다고 민율박규님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못막을거라고? 와 크레이님 짱이다 완전 뽀뽀해주고싶은데 내 옆에 있었으면 그냥 뽀뽀를 한가득 아 저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조로 하는거 같은데 강조로 하는거 같은데 진짜 아니에요 누가 이러면 꼭 그런다? 강한부정은 강한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그래요 누가 맞을라고 자 아무튼 자 다시 돌아가보자 아 두번째 퀘스트가 나왔네 자 이게 첫번째 퀘스트 이게 두번째 퀘스트 더 다크 위드인 올드러시아 오우 러시아 러시아 야 근데 왜 러시아야? 아 여기가 러시아야? 야 근데 이게 끝이야? 야 지구가 어떻게 된거야? 지구가 개박살났나? 왜 이거밖에 없어 땅이 땅이 왜 이거밖에 없어? 자 아무튼 갑시다 그냥 가자 도몰로 개박살이네 개박살이 허니국장님 안녕하세요 티아벨님 안녕하세요 아니 지구가 명렬왕이 아니고 올드러시아 밖에 없어 다 러시아인가 봐 저게 아무튼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 늙은 러시아야 늙은 러시아 올드면 늙은 러시아 조크입니다 조크 누리지마 그쵸 에이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웬만하면 전부 다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해드려요 근데 게임을 열중하다 보면 여러분의 거시기를 못 아니 거시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출입을 못 볼 수가 있으니까 못할 수도 있다는 점 거시기가 아니구요 자꾸만 이러면 게이 같잖아 어? 아 왠지 한국사람인 것 같은 이 두 분이랑 한번 해볼까요 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자 초대를 합시다 잠깐만 기다려봐 초대를 해봅시다 자 로스터에서 이거 전부 다 한국사람인 것 같은데 자 파이어팀에 넣어줘 이렇게 파이어팀에 초대를 하면 자 프레이아를 초대를 하면 같이 할 수 있어요 라고 쪽지를 보냅시다 플레이 데스티니 자 동굴이 이 사람은 100% 우리나라 사람일 겁니다 그래 너도 쪽지를 보냅니다 플레이 데스티니 개뿔 자 좋아요 초대했습니다 빨리 들어오렴 그지 같은 놈들아 같이 해요 아 초대 못했으니까 좀 수락 좀 해봐 야 너무한다 진짜 같이 좀 해보자 아시다시피 필드에서는 그냥 같이 되는데 보스전에 들어가면 세션이 갈려요 세션이 나 혼자 하는 길입니다 리우진2님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별로 다른 게이머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픽이 좋아 그치? 자 대형 크레인인가? 성인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오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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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이님 사랑합니다 뽀뽀해줄게요 그거 아니고 와 아이주동산사부터 자꾸 뽀뽀해줄려고 그래 응? 뭐지? 뭐야 저거? 아 그냥 랜덤 이벤트인가 봐 저기서 뭐하지 쟤? 자 파티에 이제 파티원이 한 명 들어왔죠 아 근데 여기서 뭐하지? 아니 한복 들어왔는데 돌리질 않는데? 오 야 노랭이 있어 노랭이 아 퍼블릭 이벤트구나 랜덤 이벤트 으아악 아 pvp는 따로 있어요 따로 따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 pvp는 그쪽에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 팀 어디지? 오 쉣 뭐야 막사 뭐지? 뭐야 뭐야 나갔네? 왜 나갔지? 왜 소락했어 야 얘는 좀 강해버린다 그치? 그러십니까? 와우 뭐지? 나 혼자 갈 수 밖에 없다는 소리죠 아쉽게도 에이 이거는 체력이 체력이 저기 쉴드에요 쉴드 같아 차요 자동으로 어머나 하하하하 뭘 봐 아 나간거였습니다 왜 나간지 모르겠어 그러면 뭐 알아봤지? 왼팔남치님 안녕하세요 볼보아님 안녕하세요 어 자 올라가보죠 아 보스전 가기 전까지는 같이 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냥 필드에서 만난 사람이랑 보스전 가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보스전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제 팀에 속했지 않으면은 세션이 끊깁니다 세션이 보스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세션이 끊기는거지 보스전이 아니더라도 웨이브 같은 거 그런 거 그 중에 죽으면은 다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저거됩니다 아마 여기도 구역 때문에 얘랑 헤어지게 될 거 같아요 인큐버스님 안녕하세요 얘 사라진데 이제 좀 있으면 약간 아쉽네요 나 도와주려고 하는 거 같은데 흐하하하하하 의미 없이 춤추기 자 이 사람을 파이어 팀으로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나 도와주고 싶은 거 같은데 나에게 들어오려 나에게 들어와 빨리 내게로 와아아아 아 제발 수락을 받아줘 내가 너에게 춤을 춰주지 아 나랑 같이 하자고 나랑 같이 하잔 말이야 수락을 받아달라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어 아 수락 좀 받아줘 아악 으아아악 으악 수락을 받아달라 말이야 오마니 반메 오마 오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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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 사람 아니야? 오마니야 오 됐다 됐다 워호우! 아싸 파티다 야아 야 오마니님하고 파티합니다 오마니 오마니 오마니짱 어디갔지? 설마 끊기진 않겠죠 아까처럼 기분없게 오마니짱 오마니짱 같이 다니자 지금 사라지면 조인된 조인됐다고 나왔잖아 사라지는게 정상적인 겁니다 자 지금 들어왔죠 레벨 4 오마니 어 여기도 살아나지 못하는데 끝났네 오마니짱 왜 안오지? 너 소환되야지 빨리 와요 왜 안오는거지? 너 무서워 자 아무튼 아니 지금 파티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데 아 오마니 여기있다 소환! 오마니 소환! 소환! 이제 소환될걸? 자 소환 소환 몰라 젠장 아 왜 안와 소환되어야지 아 여기다가 이거 여기를 오픈하래 오우야 우리 쿨 큐브짱 진짜 좋다 그쵸? 아니 아니 뛰어오는게 아니라 이쪽에 들어가면은 이쪽에 들어오면은 숭아이돌이 되거든 자 아무튼 지금 큐브짱을 이용해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 들어가자 오마니야 오겠지? 오우 여기 왜 이렇게 곰팡이가 많지? 여기 왜 이렇게 곰팡이가 많지? 청소 좀 하지 그랬어 근처에 적 있는거 같은데요 어 아니 이게 순간이동이 된다니까 순간이동이 돼 어 뭐야 뭐야 아 여기 하이브래 둥지래 오우 쉣 오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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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야 너무 돌려오지마 오 왔다 왔다 아악 왔다 우리 친구 오마니 오마니님 감사합니다 저희 번지를 받아라 아 이거 뭔소리야? 나한테 자 이쪽에도 이상한 녀석이 있어요 일로와 죽었어 자 우리 강펀치 핵펀치 쓰리깍냉이 파이야 후후 아하 자 쓰리깍냉이를 먹여줬어요 오마니짱 고마워요 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춤추면서 개쁠 어 위자드가 여기있대요 위자드 위자드가 뭐하는건데 오 깜짝이야 어 얘네 좀비야? 왜이래? 외계인이 아니라 엘리언같아요 마구 달려오는데 꼭 사람을 찾아 물어뜯으려는 좀비마냥 펀치 원펀치 쓰리깍냉이라고 돌아봤냐? 어 저기있다 저기 위자드인가 봐 따다이네 마법사인가 그러면 뭐야? 난스타님 안녕하세요 마법사인가 봐 히콕게인님 안녕하세요 야 이 마법사 잡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 귀요미 이 마법사는 잡아야지 마시지 짜아 폭탄 받아라 뭐야 뭐야 이거 보스도 아니네 노란색도 아니었잖아 그쵸? 뭐야 이거 아무튼 오우 야 야 타이탄 되게 섹시한데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귀요미 아니야? 오마니님 안녕하세요 자 퍼스트 아무튼 오우 야 이렇게 둘이 하면은 리워드까지 볼 수 있네 그쵸? 사람이랑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리워드까지 와 레벨 4짜리야 컷 레벨 4 아이 근데 보스가 아니었어요 노란색이 보스거든? 노란색이 보스인데 방금 전에 위자드는 그냥 허접 나부랭이였어요 하얀색 하얀색 나부랭이 자 아무튼 행성으로 들어갑시다 오우 타워로 가면 뭔가 있나 봐 자 일단 타워로 오우 야 위자드 때까지 하면은 귀신이 날아다니는건 똑같잖아요 와우 귀신이 막 여러명이 여러명이 이렇게 막 날라다닌다고 생각해봐 어우 토 나올 것 같아 생각만 해도 아주 그지같네요 카나벤즈님 안녕하세요 생각만 해도 참 그지같네요 생각만 해도 참 날아다니는 애들이 제일 싫어 왜냐면은 날아다니면은 이게 정신없잖아요 이게 한 다섯마리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쫙쫙쫙쫙쫙 날아다니는거 생각해봐요 여호가 달라면서처럼 덩둑둑둑 앞으로 오는거야 그러면은 짜증나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네 옆에 비행기는 옴마니씨에 어 어느 나라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옴마니씨에 비행기입니다 옴마니 옴마니 옴마니? 옴마니 어디 어느 나라사람이지? 한국사람인가? 자 모르겠습니다만 옴마니하니까 그거 같잖아 옴마니밤매옴 어이 왜 나 따라해요 자 아무튼 옴마니짱과 함께 이쁙에 우리는 어 마을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을으로 들어오면 뭔가 재밌는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내가 먼저 있어 채팅이 더 늦게 올랐단 말이야 방송으로 늦게 나가니까 그렇지 자 아무튼 자 우리는 커매드 오 야 야 뭐 받을까? 헬멧 받을까요? 장갑만 만들까요? 갑옷 받을까요? 자 헬멧 건트리 장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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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 귀신님 안녕하세요 자 새끼 잡으러 아무거나 골라봐요 뭐가 좋을 것 같아? 헬멧? 건틀렛? 암호? 자자자자 골라봅시다 아니면 스톱 한번 해봐 스톱 아니 스톱 한번 하면 너무 적은데 머리가 중요하다고? 어차피 방어력은 똑같은데 자 이거 보면은 그레네이드 히트 리스토어 밀리 에너지 뭔 소리야 이게 야 그레네이드가 히트하면은 밀리 에너지가 뭔 개소리야 이건 잉크리즈 리로드 스피렐 윌라라라라라라 아 갑옷 갑시다 갑옷 좋아요 자 옴마니짱과 함께 옴마니짱 같이 가요 아 주먹 때리기 아 주먹 진짜? 주먹 때리기 게이지가 진짜? 진짜? 진짜 아, 아무튼 자, 뭔만있지 하면서 같이 가야되니 야, 선반에서 춤추면 어떡하니 확 때려볼라 확 자, 200원 우와, 200원 줬어, 200원 자, 이거는 뭐냐면은 갬불, 갬불 자, 그러면은 갬불이 됩니다 그러면은 갬불로 하나 나왔죠? 이나골라라라라라라 자, 갬불러 저건 갬불러야 아, 모르겠어요 수류탄 맞은 적이 회복하는 건지 수류탄을 거시기하면 거시기가 되는 건지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저도 헷갈립니다 헷갈려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건 팔아야지, 그렇지? 자, 그래도 한 품목에 9개는 들고 낼 수 있네요 9개 자, 이런 건 레어 아이템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초록색이 레어인 것 같습니다 아아! 레베스! 자, 가자 옴만 있짱 자, 올빛으로 가자 올빛으로 가면 같이 텔레포트가 되나? 아, 나와 함께 올빛으로 아이, 4렙이 뭐냐 1렙 올려야 되잖아요 자, 베타테스는 8렙까지입니다 8렙까지 근데 그거 아시나요? 베타테스는 8렙까지인데도 불구하고 20레벨짜리 무기들을 전부 다 판매하게 만들어놨어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아, 열받아 그리고 15렙짜리 스킬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조금 자, 이거 가기 전에 테이프 갈고 시작할게요 테이프 버퍼링이 좀 생길 겁니다